운동과 식단을 병행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체중. 희준씨의 신체 질량지수는 31로 고도비만에 해당하는데요. 줄어든 식사량의 허기가 느껴질 때면 먹방을 보며 조금이나마 배고픔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준씨의 노력이 무색하게 뱃살은 빠질 기미가 없는데요. 복부 비만은 근력 감소와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해 심할 경우 사망률에도 영향을 줘 관리가 중요한데요. 실제 한국인 약 2,32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10%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비만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증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한 복부 비만인 희준씨 역시 모든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복부 비만으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매일 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체중 감량이 절실해 보이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해서 고1 때 운동을 그만뒀거든요. 운동을 그만두니까 몸이 확 찌기 시작해서 90kg까지 쪘어요. 그래서 에이로비든 수영 그런 거를 한 6, 7년 했거든요. 68kg까지 빠졌어요. 그러다가 그 운동을 또 그만두니까 쪘다 빠졌다 반복을 계속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다이어트에 성공한 희준씨. 기쁨도 잠시 요요현상과 함께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보건소로 갔는데 당뇨가 일단 공복이 260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혈당이 높으면 나중에 합병점이 생길까 봐 아무래도 걱정되죠. 매일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있지만. 운동과 식단을 조절해도 떨어지지 않는 혈당 수치.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당뇨는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에 과도하게 많은 지방세포가 축적돼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당뇨병. 우리나라 전체 당뇨병 환자 중 과체중과 비만은 76%에 달하는데요. 문제는 당뇨병 환자가 비만을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적은 비만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 관리가 기본인데요. 비만인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 안에서 인슐린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급성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상증과 고혈당성 고3투압 증후군뿐만 아니라 만성 합병증에서는 막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과 말초동맥, 뇌혈관질환 등도 있는데요. 이처럼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지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관리가 중요합니다. 염증성 비만으로 인해 발병될 수 있는 당뇨병은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비만과 당뇨, 그 합병증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당뇨관리가 안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이렇게 좁아진 혈관은 각종 장기에 산소나 영양분 공급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심장이나 뇌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리혈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체중 증가와 함께 악화된 건강에 희준씨의 걱정도 늘어만 갑니다. 이토록 위험한 염증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건강한 체중 감량은 필수겠죠? 그 중에서도 해독 다이어트는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전신순환을 돕는데요. 그런데 노화까지 방지하는 해독 다이어트의 핵심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인체 내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으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다이어트의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미토콘드리아 제압성 과정에서 AMPK라는 신호가 발생하는데요. AMPK는 보통 굶거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증가하는데 이때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지방을 잘 태우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저하되면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또 활성산소의 생성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유발해 노화 및 여러 가지 질병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암발병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질병과 노화는 미토콘드리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하려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로 기적의 물질이라 불리는 라스베라트롤은 특히 천연열매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라스베라트롤은 노화에 대항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염증과 대사질환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체내 염증 세포를 스스로 제거하는 자가포식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나 양이 감소하면 이 에너지가 줄어들고 노화와 만성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라스베라트롤이 풍부한 껍질째 먹는 천연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해독의 열쇠를 찾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커피향처럼 멋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어딜 가나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시선 집중. 우아한 발걸음. 늘씬한 몸매와 맑은 피부.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풍기는 오늘의 주인공. 그녀만의 비법으로 미모 관리 중인 박희선 씨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힐링타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중이랍니다. 젊을 때는 뭔가 해야 된다는 목표.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게 부담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나이가 들어도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삶의 여유를 즐기며 사람들의 기분 좋은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그녀. 현재의 피팅 모델과 광고 모델로 눈코 뜰 새 없이 활동 중입니다. 이 나이에 피팅 모델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너무 감사하죠. 모델이기에 스스로를 가꾸는 일은 당연한 일상. 여기 제 옷방인데요. 프렌치코트 같은 것도 많이 입고. 지금 입는 옷들은 이렇게 그냥 쉽게 입을 수 있게 이렇게 꺼내놔져 있고요. 이런 핑크 계열도 정장. 드라마 파티씬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그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드레스도 입고. 예쁜가요? 젊을 때는 이제 검정 옷을 주로 많이 입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좀 밝은 색. 밝은 색을 주로 입어요.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밝은 색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젊어지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밝은 색을 입으면. 어떤 스타일의 옷이든 척척 소화하는 그녀. 신체 사이즈가 궁금한데요. 상의는 4, 4, 5, 5 정도 입고요. 이제 허리는 26, 27 정도 입어요.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몸매를 자랑합니다. 짜장에 있는 걸 알아서. 자, 허리는 1, 5, 6, 6다. 또 이것을 보내줘다. 이렇게. 감사합니다.